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경찰이 21일 해안가에 전복된 배에서 남성 6명과 임신부 2명 등 쿠바인 8명을 구조했습니다. 이들은 스티로폼에 자동차 엔진을 붙여 만든 엉성한 배를 타고 16일 동안 표류한 후였습니다. 이처럼 미국을 오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는 쿠바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지난주에도 미 해안 경비대는 뗏목을 타고 미국으로 향하던 쿠바인 5명과 나무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무동력 배를 타고 가던 7명을 각각 구조해 쿠바로 돌려보냈습니다. 또 이달 초엔 타고 가던 배가 전복된 후 플로리다 남쪽 무인도에서 무려 33일간 코코넛과 조개, 쥐를 먹으며 버티던 쿠바인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 같은 증가가 쿠바 경제 상황이 악화 때문인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주류 언론은 전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